헤이! 헬스! 헬스! 이번엔 내 차례네요 음식부터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먹어볼게요 1번 2번 3번 렛츠고 2번 정답 불닭볶음면 정답 핵 지금 먹은 게 3번 자 이제 2번 먹을게요 매운 갈비채 정답 매운 갈비채 너가 실수로 할까? 아 매우라고 그랬어 와 형 그건 실수가 아니야 일부러 저렇게 한 거라고 그래? 배워라 배워 엄청 한 거야 어리 형한테 건방지게 해 이 음식은 내가 이걸 먹다니 성공했다 정답 비싼 거 정답 3번 뚝배기 딱 면은 면인데 음 알았다 어 쫄맨 뚝배기 쫄맨은 또 막퇴한 소리가 나지 2번 갈게요 찐옥수수야, 군옥수수야, 그냥 생옥수수야 찐옥수수 찐옥수수 한 번 더 기회줄게 군옥수수? 군옥수수 한 번 더 기회줄게 생옥수수! 하나, 둘, 셋 강냉이? 강냉이 털리고 싶냐? 아니요 받을 때 잘해 바로 1번 먹을게요 뭔가 끈적끈적한 것 같아 정답! 짜파구리 뚝배기 그냥 짜파게티? 뚝배기 힌트 줘 몽골 정답! 파스타 뚝배기 몽골레 파스타 정답! 오일 파스타? 뚝배기 뚝배기 아 진짜 뚝배기 하고 있어 무슨 파스타? 정답! 토마토 파스타 뚝배기 정답! 아유 올려 뚝배기 정답! 크림 스파게티? 어? 부친티한 거? 뚝배기 정답! 크림 파스타? 뚝배기 정답! 나? 응 아잉 하하하하하하 자 그럼 파스타는 치울게요 이따 용이 먹어 네 매우니깐 음료수 한잔 음료수 한잔 매우니깐 빨간 게 묻어있는데? 어? 매운 거니까 빨간 거겠지 아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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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기분이었구나 니네가 이번 먹어볼게요 1번im 음료수 한잔 1번 바로 먹을게요 2번 trading 뾰웅 혜기 좀 주세요 지금 먹고 있는 이번 음식은 국민 음식입니다 김밥? 니가 아까 빨갛다고 그랬지? 네 김밥이 빨개? 뚝배기! 정답! 엽떡 뚝배기! 넌 그냥 틀렸을 것 같아 왠지 1번은 4글자 한때 어떤 개그맨이 요 이름으로 활동을 했었어 어? 정답! 양... 아 이거 3글자만 해도 돼요? 나는 이거 영어인가? 한글인가? 아직도 헷갈려 이게 영어인가? 한글인가? 힌트를 계속 주는 이유는 그만 먹고 싶고 예? 어? 그러면 무조건 채소 야채인데? 자 너네들이 헬기를 타고 아마존 숲을 가는데 그 아마존이 이렇게 보여 울창한 숲이 마치 이거 같아 울창한 숲을 딱 위에서 봤다고 생각해 그럼 그 비슷한 야채 그럼 새끼야 대파랑 뚝배기! 그거랑 비슷하겠냐? 아마존 숲을 상상해봐 뭐야 나무 뭐야 나무 나무 아보카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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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끼야 내가 아보카도를 먹고 있겠냐 한 번 더 먹어볼게 네 아까 첫 번째 음식이 뭐였죠? 파스타 네 파스타에 거의 단골처럼 들어가는 메뉴죠 정답 잠시만 패니버섯? 그게 아마존이랑 상관이 있냐 너? 어? 너 나한테 저번에 기 때렸지 어? 야 이름에 관한 이름 네 영어의 한 장면입니다 어? 헤이 브로 정답 브로콜리 뚱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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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자 이제 마지막 메인 요리가 나왔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쉬워요 공배배달음식이고 공배배달음식? 공배배달음식? 그렇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정답 짜장면 아니죠 이거는 내가 바로바로 넘어가줄게요 치킨 치킨 치킨? 내가 그냥 치킨을 들고 왔겠어요? 뚱배기 어 잠시만 어 휘어서 눈깔을 맞아 봤는데? 자 지금부터 맞아도 웃어주세요 새로운 컨셉을 드릴게요 예 형님 제가 너무 나빠 보여서 맞아도 웃는 걸로 갈게요 네 자 연습 한 번 해볼게요 뚱배기 자 재훈씨 뚱배기 하아 네 네 아 나는 이 부위가 제일 좋아 치킨은 맞아 나는 네가 그렇게 아는 척 하는 게 너무 꿀 배기 싫어 뚱배기 뚱배기 그러니까 너무 아는 척으로 해 정확한 힌트 드리겠습니다 치킨은 맞습니다 자메이카 치킨 네? 자메이카 치킨 자메이카 치킨 응 삼불 재훈이 소리 질러 네 뚱배기 정답 승진이 고추 마사삭 아 고추 얘기 크만 매운 치킨이라고요? 정답 그거 뱀파이어 치킨 뱀파이어? 어 맞죠? 뱀파... 이게 뱀파이언가? 에? 요즘 핫한가? 이름을 모르고 이름을 맞추라고 하고 드리러 아 아니다 뚱배기 웃어 웃어 뱀파이어 3단계 어 다 좋은데 그 깝칠 때마다 너무 꼴게 계시는데 뚱배기 하핳 좋아 리액션 아주 좋아 왜? 더 먹어줄게 하나 더 한 입에 쏙하는걸로 네 들어볼래 으음 굉장히 윤리해 아니요 혹시 원래 안 빠졌죠 오른손으로 하는구나 아 이 분이랑 게임해야돼요? 용희 네 오른손 들어 봐 오 저요? 이렇게?! 응 봐봐 두려움 이 자식이 왜 저래요? 왜 저래요? 왜 저래요? 저 어디 치킨일까요? 교초레드 컴포 레드 그냥 레드 교초레드 치킨이야 레드 치킨 뚝빼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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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왜 자꾸 안 드세요? 소리가.. 먹는 소리를 좀 더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매워 아.. 뭐지? 정답! 재훈아 볼케이노 치킨 엥? 볼케이노 엥? 어디꺼? 얘네 저 치킨.. 뚝빼기 볼케이노는 맞아 그럼 난 아는데? 한번 기회 줄게 오케이 난 알아 볼케이노가 어딨거지? 페리카나? 아 페리카나이지 야.. 너도 나이 많이 먹었다 페리카나라고 하네 치킨 브랜드의 광고 음악 같은 거 혹시 음만 알려주면 안 돼요? 사랑과 우정의 상징 주식으로 해주면 돼? 농식? 양팔이가 아니야? 정답! 굽네 볼케이노 엥빼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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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나요? 맞아요 맞아요 다 맞았어요 먹어봐 하나씩 먹어봐 맥불 싫어하는데 이 옹이가 좋아하는 살 맛있네요 맛있어요? threshold 띵동띵동 배꼽 빌라 배꼽 빌라 배꼽 빌라 배꼽 빌라 배꼽 빌라 구독 освещение